자 오늘의 수상한 택배 팬분이 보내주신 과연 이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선물은 먹방 bj라면 자주 접하는 제 방에 팬분이 당쿠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짜잔 소화제 예 이거 뭐 할명수는 아닌가 할명수 어 부채포 인데 이거 뭐지 아 처음 들어보는 가스 할 액 예 아무튼 이거 40병을 보내주셨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그래도 박근씨 이제 많이 먹다 보면 소화가 너무 안돼요 그러면 예 아무튼 당쿠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